이제 마포대길을 다 건넜습니다. 강변북로로 진입하겠습니다. 여기를 나가야 하는데 못나가고 있습니다. 뒤에 분이 좀 빗겨주셔서 제대로 좀 나왔습니다. 여기가 차가 항상 많더라고요.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엄청나게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. 엄청납니다. 지금 보니까 마포대교 옆에가 원효대교 저 앞에가 원효대교에요. 다리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갑시다. 딱 클릭이라고 하네. 보면서 갑시다. 원효대교가 앞에 있고 원효대교가 아주 멋지게 서 있네요. 원효대교 원효대교가 여의도로 지나나? 여의도로 지나겠죠? 지날겁니다. 저 여의도니까 마포대교 마포대교 여의대교 그다음에 서강대교가 여의도하고 반통을 하죠. 맞아요. 올림픽베로우를 타면 원효대교를 만날 수가 없죠. 그죠? 원효대교입니다.